어머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무슨 꽃을. 아, 네, 무슨 꽃을 이렇게. 아이고, 네, 고맙습니다. 아니, 혼자 오신 거예요? 네, 혼자 왔죠. 아, 그분들은 밑에 계시고. 아, 네, 네, 네. 아, 그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야. 어떻게. 생각보다 더 아름다우신데요? 아, 그래요? 아니요, 오늘 제가 좀 촬영이 있어서 제가 좀 메이크업이 좀 진하네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옛날에서부터 항상 팬이었는데. 아, 그래요?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. 진 팬이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떻게 여기까지 먼 걸음을 이렇게 하셨어요.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뭐 어디가 문제입니까? 아, 진짜요? 그럼요. 그거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. 아, 네. 나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 마. 그냥. 어떻게 근데 진짜 오늘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신 건지 아니면 여기 볼 일이 있으셨어요? 아니요, 저 진짜로 내려왔죠. 아, 진짜요?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왔어요. 정말요? 안수영 씨 볼 수 있다는 기회가 또 어디 또 있겠어요, 이 기회 말고. 아, 만나보고 싶으셨군요, 저를?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내려왔죠. 천리길을 멀담고. 아, 그래요.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저 좋네요. 목소리하고 또 생긴 거하고 또 틀리다.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거든요. 아, 언니는 언니들 다 만나보신 거예요? 네, 네. 그러니까 언니들은 뭐라고 그러세요? 언니들은 목소리를 못 찾아간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, 그러셨구나. 네, 네. 나한테 밑에서 빚 없느냐고 물어보고. 네? 빚 없느냐고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, 큰언니가 그러셨겠구나. 네, 보증선거 없는 녀석.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랬더니 몰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. 그런 거 있으면 안 올라 보낼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저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으셨어요? 뭐, 언니들한테? 어떤 거. 좋으신 분이라고만 얘기만 하시더라고요. 착하고. 근데 뭐 그거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. 아, 그러셨구나. 네, 네. 네, 네. 꽃 예쁘죠? 네, 이쁩니다.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. 왜요? 내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. 내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. 내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. 내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. 그러시면 돼요. 아, 농을 잘 하시는구나. 아니, 농이 아니에요. 아, 그러셨구나. 네. 아, 그리 안. 아, 그리 안. 아멘